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여주 없어서 명절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중에 혹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주시며 오가는 길에 주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동행하여 주 없어서 지금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까? 마음의 상한 심령이 가지신 분 계십니까? 말씀 듣다가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셔서 복임의 증인으로서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승리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랑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의가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활가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우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불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나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복음 24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 체질로 살아가기 위해 휴일에도 예배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듣던지 무엇을 하면서 듣던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엄청난 체질의 변화 속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생각이 허망함과 미련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한 말씀이라도 심긴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것과 내 모습이 뭐가 될 수도 되겠나라고 이렇게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미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트교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라는 이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우리를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설 연휴 기간입니다 지난 명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과의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예용교회는 출석하지 않으시고 가족들과 동네 교회로 이렇게 다니고 계셨는데 저와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계속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다락방 하려다가 못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다가 끊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찬송과 메시지, 메시지 등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는데 명절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제 생전에 교회에 안 오셨던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예용교회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예용교회까지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배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성취시키실 말씀이 들려지고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깨야 할 판단과 정제의 예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제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참 바울이 직설적인 표현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 왜 이런 것을 바울이 써서 보내에만 했었을까요? 로마에 온갖 다민족들이 모여 있으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었을 텐데 이 율법을 먼저 깨달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문화를 정제하고 계속 비판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라 라고 이렇게 글을 적었다 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니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안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눌리거나 정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한 주 동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나 서울이라 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차 타고 많이 다니실 건데 혹시나 사고가 났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소개하셨을 때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책을 하나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금으로 완전 답을 내기 전까지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놀림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부분들이 제약에 걸려 있었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바로 옆에서 보다 보니 아 그래서 목사는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라는 저였는데 어느덧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 나도 옛 틀과 옛 생각 속에서 강요하는 것을 보면 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도 보금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언제든지 옛 틀에 매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정말로 이 보금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 보금의 힘을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로마서 1장 말씀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구에서는 이제 로마서 1장 이렇게 전체를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새해부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지 확인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찬송과 310장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유기라는 단어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참 나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묶여있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고 구속하셨는지 깨닫는다면 이 구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식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마하는 자요, 자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하나님을 몰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은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는 것뿐 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글이 2000년 전,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시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의 발전과 과학 문명의 발달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살기는 너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간들의 상태는 똑같구나 우리가 몇 십 년 전에 이런 패션과 문화들을 TV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촌스러운지 깨닫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이 옛 틀이라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은 똑같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을섰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과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질 않나 지금도 똑같은 엄청난 크기의 불상을 만들면 거기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이 우매함,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을 쫓아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거에만 집착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요 지난 화요 집회 때에도 류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을 발견하시면서도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전도자도 저렇게 옛 틀을 깨시려고 하는데 하물면 나는 조금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라는 엄청난 도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류 목사님도 얼마나 복음을 누리시고 24시 속에 계신 분인데 문득문득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시면서 아 나도 정말로 이 모습을 더 깨야 되는구나 하물며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꽂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성경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 루터에게 꽂혔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갖추어야 할 복음의 세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갱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초에 저희 교구의 어떤 한 분이 작년이죠 작년에 어떤 분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셨다고 합니다 공황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를 승리하시다 보니 치유되어져서 지금은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안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옛 틀에 갇힌 삶과 복음으로 새 틀을 갖춘 삶의 결과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믿고 기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 소망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강단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5분의 집중의 시간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설 기간 동안에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라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주셨잖아요 저도 랩런트로 성장했고 우리 가정에 랩런트를 주셔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직 랩런트들이 10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살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외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랩런트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의 힘만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 24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이 살아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애 쓰임받기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시공관을 초월하신 능력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한 신부님을 기억하며 복음 24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워야 할 판단의 정제의 예틀이 보여지는 시간 대가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세트를 갖추어 언약적 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감흥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을 위해 이 시간 다같이 중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